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훈 PD입니다 서정훈 PD입니다 이준각입니다 옥사님! 뭐 하신거에요? 내가 잡았어요 옥사님! 옥사님! 저 지금 거의 공판인가요? 서류 때문에 탔다 이렇게 입안하면 홍입하는 거죠? 시청자가 직접 아이돌을 뽑는 오디션 지난 10월 우리는 CJ E&M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조작 의혹을 방송했습니다 이 상당수의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진짜 순위가 뭐냐? 아 그게 약간 단수로 잡혔어요? 그 데이터는 다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경찰이 그 로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그게 정말? 그게 진짜 센건데 좀 교차 검증이 더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일단 공개를 하지 못했고 사실은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연습생들 입장에서도 진짜 순위가 궁금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거 하나도 안 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미 방송 분량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애들은 뭐 1시간 방송에 12분씩 출연하고 어떤 애들은 0초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미 엄청난 차별적인 편집으로 방송에 나간 방송을 보고선 시청자가 투표를 한다 그러면 과연 그 투표 결과가 연습생들의 진짜 땀, 눈물 이런 게 제대로 반영된 걸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긴 하네요 그게 가장 궁금하긴 한데 대충 얘기죠 아 그래요? 아 이거 대충 이거는 만약에 살짝 저희가 교차 검증도 다 되고 로데이터를 확보해서 진짜 1등인 누구냐 진짜 순위가 원인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준영 PD 등 현재까지 2명의 제작진이 구속됐지만 꼬리 자르기 논란이 커지는 상황 연습생들도 피해자 일부인데 그렇죠 누군가는 됐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양이 되고 그렇죠 팬들한테 엄청 조롱꼬리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죠 사실 또 그렇죠 예를 들면 연습생 같은 경우에 이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좀 슬프다던가 씁쓸하다던가 감정을 남기면 좀 일부긴 하지만 막 팬들이 가서 너는 어차피 조작 안 해도 떨어졌어 이런 공격을 막 하거든요 댓글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순위를 공개하냐 마냐가 크게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을 뿐더러 또 다른 피해자들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큰 그림으로 보면 두 분 구속 수사 받았잖아요 PD 그리고 그 위에 부장 그리고 또 나아간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오디션 왕국 CJ E&M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사실은 뭐 이 방송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이 방송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이 방송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박영호 사장과 네 서정훈 PD였다 대화 대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인연인데 뭐 저기 삼각지에 차돌막이집인가 집이라고 집 거기서 저기 내가 술을 한잔 사겠다 무섭네요 어쨌든 방송 이후에 저도 한번 뭐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안 받더라고 제 전화를 아 그 뒤로 방송 이후에 네 혹시 외압이 있었어요? 다가시라고요 아니 혹시 그러면 외압이 있었냐고 다가시라고요 외압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외압이 없었으면 하면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여기서 외압이 없었으면 하는데 나가시라고 할거야 대답하지 않는 순간 저는 아 왔다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뭔가 잘못될 거 같으니까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분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저희 방송 나간 다음에 직위해제가 됐고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수사였기 때문에 이 수사 관련해서 경찰이 좀 감찰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좀 방송하고선 바뀌는 게 있네 중요한 건 어떻게든 은폐내는 까지는 또 안 하잖아요 얘네 조사를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안 할 안 들어왔어요 그거를 뭐 하겠다 정도의 입장만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방송이 나간 지 아홉 달 고 이미란 씨의 친정 식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찾아갔을 때 이분 이 어머님이나 그 이미란 씨 언니 분께서 아주 그냥 편하게 길게 부담 갖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생각대로 편하게 어쨌든 인터뷰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가서 뵙고서 어떻게든 저희한테 해주셨나 여쭤보니까 저 말고도 그 사건 당시부터 이후로도 기자들이 엄청 많이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뭐 웬만한 방송사 웬만한 신문사 다 찾아왔는데 그래서 인터뷰 다 해줬는데 기사가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도 어차피 안 나갈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1년 전 PD 수첩은 조선일보와 관련한 또 다른 죽음도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디 출국하는 공항에서 들었어요 송장이 날라왔다 그래가지고 그날 우울하게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김종인 PD를 붙인 거는 느낌이 네 나 혼자 죽지 않겠다라는 아니 조선일보를 나 혼자 한 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어떤 허 PD님의 어떤 의도가 김종인 PD는 조선일보가 직접 소송을 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나와야죠 소송 PD 수첩은 지난 2년간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세 차례에 걸쳐 깊이 취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장자연 사건이나 이민아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둘 다 경찰에 굉장히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맞아요 맞아요 권력기관인 경찰과 언론 간의 관계가 상당히 올해 굉장히 주목받았던 사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시민들도 의심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PD 수첩은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의 실체를 쫓던 중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지방경찰청 조현호 전 청장의 충격적인 증언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대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정권 운운하면서 저한테 협박을 해야 되니까 저로서야 뭐 제 때문에 뭐 정권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까지 제가 심각한 그 협박을 느꼈죠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한테 가서 사회부장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일개 사회부장이 와서 그런 얘기할 때 이 조현호 청장은 협박으로 심각하게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조선일보니까 조현호를 찾아가서 방상훈 사장을 조서에서 빼달라 망신주지 말아달라 동창민 참 말 잘하더라고요 연습했네요? 아니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가 좋아요 말할 때 굉장히 창문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조선일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소송 결과는? 소송 결과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소송한 것 중에 하나가 승소한 거죠 일심해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호 청장에게 장제한 사건 관련해서 협박한 거는 사실인 거죠 법원도 인정한 거고 일심해서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이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힘있는 가해자들은 아직 안개 속에 숨어 있습니다 PD수점은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계속 찾아 나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실세 차관으로 불렸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그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대체 검찰은 왜 이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걸까 그 배경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김학의 전 당시 차관이 그 직전까지 검찰 식구였잖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제가 이번 편집하면서 와 편집점이 정말 정확한 PD 말 편집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확신을 한 번에 딱 짚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진짜로 준비한거 중요한거야 문장이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 딱 딱 홍복자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자 내가 좋으니까 쓸 걸 써 자 골라 쓰면 돼 여유있는 느낌 굉장히 아니 니가 원하는 대답이 나갈 때까지 계속 물어봤잖아요 안 그래도 돼요? 네 계속 검사들의 자기 식구 자기 선배 바죽이죠 PD수첩은 검사가 검사를 수사한 또 다른 사건도 다뤘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안녕하세요 저 PD수첩에 MCPD수첩에 임채원 피드라고 합니다 저기 검사가 이 차를 나갔는데 기소수처 안 된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저는 이 씬에서 임채원 피디의 질문이 정말 빛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대로 내려주시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검사의 대답이 굉장히 옹색해지는 표정도 옹색했어요 당사자가 부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인하는 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기소를 안 한다는 말 기소를 못합니다 기소에도 문제가 나온다 일반인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이 약 40%인 반면 기소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게 이거 자체가 그냥 보인다 이게 핵심이죠 제가 계산해봤어요 몇 배 차인가 제가 계산해봤어요 몇 배 차인가 30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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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307분의 1 그러니까요 권리 확률이에요 네 PD수첩은 검찰개혁을 2019년에 화두로 이끈 사건에도 주목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네 검사 범죄 한가운데 네 같이 가셔야죠 저희는 검사 범죄라는 건 아닌데 살짝 좀 빠지고 싶어요 빠지고 싶죠 저는 그냥 행정감시 행정감시 아시잖아요 견제와 감시 그치 견제 행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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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부 감시라는 거죠 과연 검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주유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그니까 회장 장관에게는 행정감시 행정감시 그치 행정감시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기소가 되는지 여부를 금방 이제 결정이 될까 한 시간내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자 이미 기소가 확정된 듯 발언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청문회에 급박하게 돌아갔던 그 상황 있잖아요. 이게 완전 되게 센 씬인데 이거를 저기 그때 취재하시면서 그 씬이 이상하다고 발견하신 거예요? 팀장이 가르쳐줬어요. 저 팀장 얘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저 이번에 정리방송 하는데 저걸 넣으라고 하셨구나. 원래 시간이 없었는데. 아 그래요? 이거 빼줘요. 저 씬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었어요. 믿고 있었다가 저도 그 방송 봤을 때 그 씬 진짜 재밌었거든요. 저 씬 다 하면서 바로 넣은 거예요. 저게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다 검찰 기자다.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것 같아요. 방송 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게 공사장 병행이 쉽지 않을 거다. 아 제가 불러있다. 이야기를 쫙 몰입시키는. 손동작이 너무 많네. 편집할 때 어렵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핵심만을 간결하게 하시는 타입이고 이야기를 쫙 풀어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어디든 탁탁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정말 최고의 인터뷰이었어요. 오늘 왠지 퍼피드이에요. 연말에 훈훈한 느낌으로. 훈훈한 느낌으로.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검찰과 검찰 기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가깝다. 그랬기 때문에 비판적인 기사가 안 나온다. 이걸 갖다가 저희가 그냥 이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희하고 이렇게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의심을 던지는 시민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검찰은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기관 중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은 과연 가능할까요? 국민들의 물음에 이제 검찰이 답할 차례입니다. 네. 2부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